그가 날고 있는 걸 보았다. 그와 함께하기 위해 나는 남자가 되었다. 난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. 보통 분은 일방적인 애정을 스토핑이라고 그러죠. 못 뛰게 된다고 해도 별 상관없다고요. 사나이 대 사나이로 서로 빨개 벗고 목욕 한 번 해보면 난 어찌 너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. 이게 태준이 입이고 이게 네 입이면 꽝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